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2019년도 3회 출제된 2019년도 8월에 시행된 거죠.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 부분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매인 증기의 온도가 102도고 그 다음에 실내 온도가 18.5도인 표준상태에서 방열기 표면적 1제곱미터를 통하여 발산되는 방열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결국은 증기의 표준 방열량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죠? 증기의 표준 방열량은 756W 또는 kW로 표현되면 0.756kW 이렇게도 표현하죠. 4번의 정답이 되고 만약에 온수를 물어봤다고 하면 온수는 523입니다. 온수의 표준 방열량이죠. 그죠? 그것까지 챙겨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상사의 법칙 문제네요. 자 양수량이 이 세제곱미터퍼 민인 펌프에서 회전수를 원래보다 20% 증가시켰을 때 양수량은 얼마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양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수의 비례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회전수의 변화율이 20% 증가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 제곱 2 세제곱미터퍼 민에서 20% 증가됐다. 즉 2 곱하기 2 즉 0.4만큼 증가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또는 이렇게도 풉니다. 원래 1이었는데 20% 증가했으니까 1.2만큼 된 거 아니냐. 그러면 계산해보면 2.4 세제곱미터퍼 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만약 양정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양정 즉 압력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1분의 1.2의 제곱승만큼 양정이 커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력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동력으로 문제가 나왔다. 동력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1의 1.2의 즉 변화율의 3승. 3승에 비례해서 동력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죠? 자 요것도 좀 챙겨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온수의 순환 방식에 따른 온수 난방 방식에 분류해서 온수의 밀도차를 이용하는 방식은 뭐냐. 자 온수의 밀도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자 뜨거운 것은 위로 잡고 올라가려고 하고요. 차가운 것은 밑으로 내려간다. 자 왜냐하면 뜨거운 것은 밀도가 낮고요. 잡고 차가운 것은 밀도가 높죠. 그래서 밀도가 낮은 뜨거운 것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 밀도가 낮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상승기류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상승력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다시 표현하냐면 중력식으로 순환을 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밀도차 즉 온도에 따른 밀도차 온도에 따른 무게차를 갖고 자 이용하는 방식 중력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4번이 정답이죠. 자 4번 문제요. 자 중앙식 급탕 방식 중 간접 가열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물에 사용된다. 네 좋죠. 자 2번 가열보일러는 난방용 보일러와 겸용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그죠. 네 난방용과 급탕용을 겸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2번 정답 되고요. 3번 저탕주는 가열코를 내장하는 등 직접 가열시기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다. 저탕주에 가열코를 들어가기 때문에 저탕주의 구성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4번 진기보일러 또는 고온수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고온의 탕을 얻을 수 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다음 중 오물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지표는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이죠. BOD 제거율입니다. BOD 제거율. 자 BOD 제거율. BOD는 뭐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산소 요구량. 자 요거를 우리가 BOD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건 뭐냐면 그 안에 이물질 오물이 많으면 즉 나쁜 물질이 많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세균, 균이죠. 균. 그죠. 균들이 상당히 많이 자 번식을 하고 자 그걸 먹으면서 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균이 소모하는 균도 이제 숨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균이 소모하는 산소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즉 그 균이 소모하는 산소량이 많다는 것은 그 안에 균이 서식할 만한 먹일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즉 BOD가 높다는 얘기는 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물의 정화조 즉 오물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성능을 판단할 때는 원래 유입되는 BOD 즉 들어온 물이 이 정도의 BOD였는데 얼만큼으로 깨끗한 BOD 즉 낮은 BOD로 해서 나가게 되느냐 정화조를 통과해서 그걸 갖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물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은 BOD 제거율이 되게 되죠.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네요. 자 다음에 공기조합 방식 중 전공기 방식에 속하지 않은 것은 단일 덕트, 이중 덕트, 멀티존 유닛, 펜콜 유닛이요. 자 펜콜 유닛은 대표적인 무슨 방식이요? 전수 방식이죠. 전수 방식. 4번이 정답이 되네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네요. 자 압력 수조 방식은 경제적이며 공급함이 일정하다? 압력 수조 방식은 압력 탱크라는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경제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펌핑, 펑펑펑 압력을 조절해서 가기 때문에 압력의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고압을 요구하는, 어쩔 수 없이 고압을 요구하는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서 보통 쓰게 되죠. 1번 틀렸고요. 2번, 펌프 직송 방식은 정교한 제어가 필요하며 전력 차단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이게 맞네요. 그렇죠?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의 회전수 조절을 통해서 급수량을 조절하는 거라서 그 펌프 회전수를 조절하는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펌프의 전력이 차단되면 급수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2번 맞고요. 자, 수도 직결 방식은 공급 압력 일정하여 고층 건물에 주로 사용한다. 수도 직결 방식은, 자, 사용할 수가 없죠. 고층까지. 왜냐하면 수도의 상수관 본압을 갖고 진행하는 거니까. 자, 요것의 설명. 공급 압력 일정하여 고층 건물에 주로 사용한다.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고가 수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고가 수조, 아무리 일정하게 들어가더라도 고가 수조를 쓰진 않아요, 잘. 근데 이론적으로는 고가 수조가 이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고가 수조 방식은 수질 오염성이 가장 낮은 방식으로 단수 시 일정 시간 동안 급수가 가능하다. 자, 단수 시 일정 시간 동안 급수가 가능하다. 이건 맞아요. 고가 수조 안에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요게 틀렸죠. 수질 오염성이 가장 낮은 방식이다? 이게 틀렸어요.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죠. 그렇죠? 고가 수조 안에 물이 차 있으니까. 자, 햇볕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모기도 들어가고요. 장구벌레도 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중 물체의 부력을 이용하여 그 기능이 발휘되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뜨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 볼탭. 정답은 볼탭이에요. 볼탭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변기 있죠? 집에 있는 변기. 변기 대보면 뚜껑이 있어요. 그렇죠? 뚜껑. 그 뚜껑 열면 거기에 요만한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생긴 게 이렇게 달려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차면 얘가 쫙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물이 차면. 쫙 올라가면서 여기를 탁 닫아버리죠. 탁 닫아버린다고. 즉, 물이 다시 쭉 여러분들 화장실 일 보고 물을 내리면 이 볼탭이 쭉 내려가면서 여기 열려요. 그러면서 여기서 물이 막 나오죠. 그래서 공급이 되면서 물이 막 차죠. 차다가 어느정도 수위가 되면 볼탭이 올라가면서 이걸 또 닫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 의해서 뜨고 가라앉으면서 조절하는 것. 볼탭입니다. 그렇죠? 부자.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부자. 그렇죠? 옛날에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벽체에서 관류에 의한 열 손실량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Q는 뭐죠? 공식 Q는 K, A, 델타, T입니다. 그렇죠? K는 열관리율, A는 벽체면적, 델타, T는 실내 온도차. 그렇죠? 열관리율 그대로 나왔네요. 3 곱하기, 벽체면적 10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차 18,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렇죠? 이거 헷갈리면 안됩니다. 자, 그러면 온도차가 30도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3 곱하기 10 곱하기 30 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900W, 단위한 사람도 필요 없고요.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중앙식 공기조화기에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 즉, 전열 교환기는 뭐예요? 자, 실내에 있는 따뜻하게 우리가 대편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러운 물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환기는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럼 그 뜨거운 열이 그대로 빠져나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안깝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한테 그 뜨거운 공기가 열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그걸 전열 교환기로 얘기를 하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렇죠? 배기가 되고 있어요. 배기가 되고 있고 밖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열이 상당히 많고 얘는 열이 없겠죠. 차갑겠죠. 겨울철 같은 경우. 그럼 여기다 전열 교환기를 딱 설치해주면. 여기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던 열이. 자, 이렇게 누구한테 들어오는 공기한테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열 교환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럼 전열 교환기는 왜 하느냐? 결국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밖으로 빠져나가고 만약 그냥 차가운 게 들어오면 이 차가운 걸 다시 한 번 실내에서 보일러로 대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내에서 대표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필요 없이 빠져나가는 열을 잡아다가 들어오는 놈한테 주면 얘가 따뜻해져서 들어오니까 들 대표도 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 11번 문제. 자, 금속관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금속관이에요. 전천우죠. 전천우. 자, 외부에 대한 고조파 영향이 없다. 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기본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형이 있으면 기본파가 있고 기본파 이외에 약간 우리가 헌티라는 표현을 보다 좀 듣기 싫고 그 다음에 약간 이상현사, 이상한 파동이 발생하는 걸 고조파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기본파형 이외의 파동. 이걸 고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부에 대한 고조파 영향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열적 영향을 받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 전천우라고 했죠. 전천우. 그래서 열적 영향을 받는 곳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전천우라는 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3번. 외부적 응력에 대한 전선 보호의 실태성이 높다. 사용자에서는 은폐, 노출, 옥외, 옥내, 뭐 다 사용할 수 있다. 광범의 이야기. 그렇죠? 자, 정답은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통기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자, 통기관은 가능한 한 관길이보다, 관길이보다, 짤, 관길이보다 짧게 하고 굴곡 부분을 적게 한다. 그렇죠? 자, 우리가 관길, 여기도 좀 약간 지문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요걸 보세요. 굴곡 부분을 짧게 한다. 무조건 어떤 통기관이건 배수관이건 모든 관은 굴곡 부분이 작아야 저항이 작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신정통기관의 관경은 배수직관의 관경보다 작게 해서는 안된다. 그거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3번. 통기관의 배관 길이를 길게 하면 저항이 작아지므로 관경을 줄 수 있다? 아니에요. 자, 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렇죠? 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세지게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자, 관의 길이가 길어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게 힘들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힘들죠? 길면 힘든 겁니다. 그렇죠? 유체도, 물이나 공기도 길게 쭉 가게 되면 지쳐요. 그렇죠? 지친다. 그래서 관의 길이를 길게 하면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돼서, 자, 그것을 상세하기 위해, 만약에 관의 길이가 길다 그러면, 이 관의 관경을 넓게 해줘야 돼요. 잘 흘러가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길게 하면 저항이 커짐으로 관경을 어떻게 한다? 자,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관의 관경은 크게 만들고, 그러면 걸어가는데, 부산까지 걸어가는데, 좁은 데를 걸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멀리 가니까, 큰 통로를 만들어줄 테니까 걸어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통기관의 관경은 접속되는 배수관의 관경이나 기구 배수부하단의 수에 의해 구할 수 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기구 배수부하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기구, 세면대, 그 다음에 욕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 양변기 이런 거에 따라 배수량이 있어요. 네. 거기 소요되는 배수량이 있는데, 그 배수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우리가 기구 배수부하단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층수가 5층인 건물에 각 층에 옥래 소화전이 두 개씩 설치되어 있을 때, 자, 옥래 소화전 설비에 수원의 저수량이 돼요. 저수량. 저수량은 최소 얼마 이상이 되느냐. 하나당 저수량 2.6세정원 메타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자, 옥래 소화전. 한 층당 개설치했는데, 층 중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곳. 그렇죠? 자, 가장 많이 설치된 게, 근데 각각 두 개씩 설치되었죠? 똑같이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되니까, 가장 많이 설치한 게 그냥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많이 설치한 곳, 두 개. 그렇죠? 그래서 2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5.2세정원 메타. 간단하게 풀어주죠.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26도인 공기, 천세정원 메타와 건고 온도 32도인 500세제곱 메타를 혼합하였을 경우, 혼합공기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중평균이라고 얘기해서요. 혼합공기의 온도, 가중평균. 26도짜리가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천세정원 메타.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32도짜리가 얼마? 500세정원 메타. 요렇게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요걸 뭘로 놔주냐면 전체 공기량. 천세정원 메타 플러스 500세제곱 메타.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 뚫겨주면 얼마 나오냐면 28도씨가 나오게 되죠. 네, 요렇게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교류전동기와 직류전동기를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자, 교류전동기에 속하지 않는 것. 자, 동기전동기, 복구원전동기, 삼상유도, 분상기동연전동기. 자,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뭐를 체크하냐면 자, 직류전동기. 직류전동기 세가지만 여러분들 알고 가고 나머지 전부 다 교류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류전동기 세 단지. 복권전동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 그리고 직권전동기. 그 다음에 분권전동기. 요렇게 세 가지입니다. 요게 뭐냐면 직류전동기예요. 직류전동기. 정답은 2번. 네. 그래서 직류전동기를 파악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유리하겠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다음에 전원설비와 관련된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수전점에서, 즉 전기를 보내주는 수전점에서 변압기 1차측까지의 기우성을 자, 수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수전설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변압기에서 전력 부하설비까지의 부하설비의 배전반까지 가는 길은 우리가 배전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전설비. 그래서 변압기를 기준해서 변압기를 기준해서 변압기를 기준해서 변압기를 기준해서 변압기 쪽으로 쌓아주는 수전점 수전점에서 쌓아주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수전설비 그리고 변압기에서 배전반으로 쌓아주게 됩니다. 배전반으로 쌓아주면 이거는 배전설비라고 얘기를 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다음 중 버큰브레이터 진공방지기라고 보통 표현하죠. 버큰브레이커나 역류방지 기능을 가진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위생기구는 뭐냐라는 겁니다. 자, 버큰브레이커 즉 우리가 진공방지기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 것은 세정벨브 타입에 보통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대변기 세정벨브형 3번의 정답이고요. 세정벨브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뒤쪽에 탱크가 없어요. 우리가 대변을 보는데 자, 양병기예요. 근데 뒤에 탱크가 없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건 뒤에 탱크 있죠? 물탱크가 뒤에 있죠? 그 뒤에 기대고 하잖아요. 그죠? 물탱크가 뒤에 있어요. 자, 물탱크가 없는 타입이 있어요. 어디 가면? 사무실이나 백화점이나 가면 뒤에 물탱크가 없어. 그냥 레버만 하면 계속 물이 나와요. 그냥 물이 자기가 내리고 또 금방 내리고 또 나와. 이걸 우리가 세정벨브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뒤에 있는 거 뒤에 이렇게 물탱크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물 한번 내리면 좀 기다려야 돼요. 물이 살 때까지. 그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세정탱크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정탱크형. 자, 그리고 계속 그냥 레버만 누르면 탱크도 없어. 그냥 레버만 누르면 계속 물이 나오는 거를 세정벨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진공방지기 역류방지기는 이 세정벨브형에 자,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정벨브형은 급수관이 직접 연결돼 있어요. 급수관이 직접 연결돼 있어요. 누르면 계속 나와. 누르면 계속 나와. 그러면 급수관이 직접 연결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을 내렸어요. 근데 물이 막 그 여러분들이 좀 드럽죠? 더러운 표현인데 우리가 어떻게 설비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들어오 이게 뭐 그 오물이 이렇게 떠오르고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면 다행이지.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가고 물이 나오는 그림표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레버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이게 저기한데 우리가 물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죠? 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뭐 저기 물을 내렸는데 여기가 이렇게 차다가 차다가 못해서 이리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물이 나오는 구멍으로 그러면 큰일 날 일이야. 그렇죠? 이게 역류예요. 그렇죠? 물을 내렸는데 물이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고 계속 차더니만 이리로 들어가 버렸어. 물 나오는 구멍으로. 그렇죠? 급수되는 곳으로. 그럼 큰일 날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죠. 그렇죠? 꽉 찼을 때 들어갔을 때 여기에 있는 급수관 연결되어 있는 급수관까지 못 가게 하는 거 못 가게 하는 거 여기에 보면 그 못 가게 하는 방지가 있어요. 그 방지가 바로 워클브레이커 또는 진공방지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부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 레버가 있고 레버 이렇게 물 내린 레버가 있고 그 레버 옆에 이렇게 하나의 통이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조그맣게.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게 워클브레이커예요. 워클브레이커.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자, 다일덕트 변풍량 방식입니다. 풍량을 바꾸는 거예요. 네, 풍량을 바꿔서 들어가는 거죠. 변풍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송풍량 조절이다. 그렇죠? 풍량을 바꾸니까요. 전공기 방식의 특성이 있다. 전공기 방식입니다. 네, 덕트를 갖고 가는 거죠. 각실이나 존에 개별 제어가 불가능하다. 요게 틀렸네요.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여러분들 실 위에 여러분 각각의 실 위에 자, 변풍량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실 위에 실천장 위에 실천장 위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천장 위에 변풍량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계실에서 쭉 바람을 이렇게 쏴주면 이 방에 바람을 많이 불어야겠어요. 적게 불어야 했을 판단해서 여기 댐퍼가 달려있습니다. 댐퍼 자, 댐퍼를 이렇게 열어주면 바람이 축축 들어와 그 다음에 아유 난 싫어 바람 좀 덜 불을 수 있겠어. 그러면 댐퍼를 닫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각 실마다 설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각 실별로 댐퍼 조정을 통해서 풍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번의 정답이 되고요. 자, 일사량 변화가 심한 자, 페리메터 중에 적합하다. 일사량 변화가 심하대요. 일사량 변화가 심하다는 것은 자꾸 온도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꾸 온도가 바뀌니까 풍량도 자꾸 바꿔줘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일사량이 바뀌는 그러한 온도가 바뀌고 온열 환경이 바뀌는 그러한 공간에 이거를 많이 사용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페리메터 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사량 변화가 심한 페리메터 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페리메터 존이라고 하는 건 외부 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 존. 자, 그래서 우리가 평면을 보면 평면을 딱 해서 이렇게 존이 갑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것을 내부 존. 자, 그래서 인테리어라고 해요. 인테리어. 그렇죠? 인테리어. 자, 그리고 이 바깥쪽 창가 쪽하고 붙어있는 쪽을 외부 존이라고 얘기해요. 자, 외부 존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페리메터 존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페리메터 존은 자, 바깥에 외부 창가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자, 일사량의 변화가 심한 곳이에요. 그럼 이런 곳은 일사량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자꾸 바뀝니다. 그럼 풍향도 자꾸 바꿔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풍향 방식이 적당한 거예요. 자, 3번의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도시가스의 압력을 사용처에 맞게 감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뭐냐? 정압기죠. 그렇죠? 정압기 자,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뭐가 또 나오냐면 압력 조정기라고도 표현해요. 압력 조정기 조정기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거버나 거버너라도 표현해요. 거 거 너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거버너도 영어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거 거 너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거 한꺼번에 정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똑같은 거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조명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간접 조명 방식. 직접 쌓아주는 게 아니고 벽이나 천장이나 이런 데 튕겨서 간접적으로 쌓아주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간접 조명 방식은 은은하게 넓게 쭉 퍼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확산성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직접 조명 방식은 그 한 군데를 직접적으로 내리꽂기 때문에 확산성은 적어요. 밝기는 하지만. 그렇죠? 자, 확산성이 높고 그래서 간접 조명 방식은 균일한 조도를 얻기 쉽다. 은은하게 넓게 균일하게 퍼지게 되죠. 그런데 직접 조명 방식은 여러분들 스탠드 생각하시면 돼요. 스탠드는 거기만 딱 밝고 주변은 어두워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은 그런 큰 차이가 있다. 1번 정답이네요. 2번, 반간접 조명 방식은 직접 조명 방식에 비해 글레어, 눈부심이죠. 눈부심이 적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간접으로 일부 가면 눈부심, 반짝거리는 적겠죠. 은은하게 들어오니까. 3번, 직접 조명 방식은 작업면에서 높은 조도, 즉 높은 밝기를 얻을 수 있으나 주의와의 휘도차가 크다. 그렇죠? 거기는 상당히 밝아. 그런데 주의와,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기 때문에 얘가 좀 반짝거려. 그래서 휘도는 반짝거림의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와 작업면 간의 반짝거림의 정도가 다르다. 4번, 반직접 조명 방식은 광원으로부터의 발산 광속 중 10에서 40%가 천장이나 윗벽 부분에서 반사된다. 그렇죠? 직접이 아니고 일부가 반사 조명이에요. 간접 조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 60에서 90%는 직접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일부는, 10에서 40%는 벽 쪽을 튕겨서 내려오게 하는 방식. 이거를 반직접 조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중간 나이 정도 출제가 됐었죠. 잘 복습하시길 바라겠고요. 수업 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